쨍쨍쨍 바람이 부르면 나 삶 속에 다름지 어떻게 생각 죽지 않을까 배고프지 않을까 삶 속에 다름지 어떻게 생각 꼬치야 아니잖아 다름지야 다름지야 배고프지 않니 괜찮아 엄마 아빠가 니가 제일 좋아하는 돌토리를 해봐 돌토리 알람을 주잖아 창고에 가득 채웠어 그렇게구나 정말 잘 이기구나 랄랄랄랄랄랄라 꼬치야 맞아 꼬치야 나이스 너 뭐 그럼 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